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어제 주일 강단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의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암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의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어제 주의 강의단 말씀 열정의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로마서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FF 프로스가 브루스가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로마서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 혁명의 책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만큼 로마서가 교회사에 또 믿음의 거장들에게 끼친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서론에도 잠시 그 믿음의 거장들을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성자 어거시트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탕자에서 또 이제 성인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또 루터와 칼비는 로마서 1장 17절의 언약을 붙잡고 또 종교 개혁의 주역으로 또 유한 웨실런은 로마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주석을 통하여서 해심을 체험하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서론에 언급됐듯이 CCC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개인 중심이었고 또 바리세인으로서 선민의식에 철저하게 매여서 유대주의라는 좁은 예트를 깨지 못했던 그가 다메색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단순히 선민 사상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 사상으로 가감히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가 세트를 갖추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삶으로 변혁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주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전체 어떤 서론 부분에 해당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목정연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인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은 바로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로마 교회를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그렇다면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는 바로 빚진자의 마음을 가졌던 빚진자의 의식을 갖고 있던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말씀이 강의가 시작되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기쁘고 또 기대감이 되어지는 게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이아몬드 바지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중에 다이아몬드 부분이 바로 로마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성경 66권을 다 안 읽어도 로마서 하나만 먼저 읽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16장 24절 25절에 이 복음으로 시작돼서 로마서 16장에는 나의 복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진 만큼 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그 열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다. 그리고 순수복음이다. 기독교인들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외울 정도로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아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을 딱 제가 읽는 순간 우리가 이제 52주 강단으로 로마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인물 또 로마 교회를 향한 어떤 변화와 변혁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틀을 깨고 또 세틀을 갖출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도 변화와 변혁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열정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열정이란 말도 좋고 복음이란 말도 좋은데 전도자라는 말 너무도 중요한 세 단어가 딱 이 강단 제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세우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영적인 열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정확한 절대 복음을 기초로 한 전도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세워나가는 영적 요소인지를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절대 복음의 주의 강단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심으로 정말 제2의 사도바울과 같은 열정의 복음 전도자 되시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열정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사실은 이 서신에 보낼 때까지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또 로마교의 성도들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교의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 있는 것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칭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대 로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로마교회는 목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10절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해심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다 라고 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내 교인도 아니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로마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식을 갖고 정말 함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사실 그 문이 열리지 않자 이제 서신으로나마 이 복음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 이 서신이 바로 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시대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의 복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로마의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의 숭배 복음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이 로마 숭배를 이것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한겔리온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가 새롭게 직위를 하거나 또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끌어졌습니다. 황제의 흉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또 백성의 모든 생사 여건을 누가 지고 있었으면 황제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인의 지상인물이 황제고 철저히 그를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극히도 나중심, 성공, 물질 중심에 메인 것이 그 당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년 전에 팍스 로마나라고 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절대 이념이었고 이 체계 속에 모든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가 이 체제 속에서 다 움직였었습니다. 모든 정치와 법, 문화, 예술이 로마의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로마 중심주의 또 로마 황제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절대 복음을 선포했다. 이 절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이었고 생명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에서 볼 때 이 로마서는 부론 서적과 같은 부론 문서였습니다. 왜? 로마 황제의 복음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절대 복음 사도행전 1장 또 138을 또 굳게 붙잡고 일심전심 올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상반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로마 성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도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그런 기쁨을 넘어서 그만큼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도바울의 열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구령의 열정이 컸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도 또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모든 이유도 결국은 로마라는 이 대제국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전초기지로 이 로마를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께서 가라사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바울은 정말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그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선교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당시 로마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곳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와 선교회 기지로 삼으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놓치고 있고 선교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바울 시대 때 전도라는 이 두 글자를 알아듣고 그 시대에 선교를 품고 있었다. 문명이나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 속에 정말 선교라는 두 글자를 품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현장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나의 땅끝은 어딜까? 눈에 보이는 선언적인 응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땅끝이 반드시 우리 개개인에게는 특별 이명 계획처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후대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상당히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현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땅끝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오지콜라죠. 오지콜라에 대한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콜라 회사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나깨나 늘 전도 성교 자나깨나 예수 생각 감옥에 갇혀도 예수 생각 좋은 환경이 있어도 예수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 저도 강당 말씀 들으면서 진짜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그에게는요 예수밖에는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10절에도 15절에도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키워드 중에 하나겠지만 강단의 키워드로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를 가는 데 있어서 일심전신지소 오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법을 동원하냐 죄수의 순분으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서까지 쇠사슬에 메우고 로마 항쟁의 그 재판정에 서는 방법을 택하면서까지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바 왕 앞에 내가 메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그 광풍 만난 난파선에서도 그것을 구원선으로 바꾸시고 276명도 다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로마 보그마에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열정과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열망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열정을 가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천말순문동 237나라 본당헌당이라는 시자적인 미션으로 우리에게 딱 표 때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237나라 보그마가 단순히 다민적 보그마가 아니라 바로 세계보그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본당헌당을 단순히 본당헌당의 참 흡수한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그마라는 정말 시대적인 미션 속의 본당헌당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적인 미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여호와의 뜻을 세우는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진자 의식입니다. 14절, 15절에 나와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전직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철저히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값비싼 희생을 이미 치러주신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열심의 특심이라 더욱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고 시대반을 돌로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빚진자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절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이 집착이 이제는 복음적인 열정과 집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터닝포인트가 뭐냐? 바로 담의 색 체험이었습니다. 담의 색 체험과 그의 변화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 열정의 원천이 바로 담의 색 체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이 빚진자 의식을 갖고 특별히 정말 담의 색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해서 나의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전화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빛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거다. 고린노소 9장 16절에 바울이 말할 정도로 빚진자 의식을 갖고 이 빚을 갚는 것이 뭐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열망이고 열정이고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전도의 대상자가 헬라인 바로 그리스도 문명의 혜택을 입은 지식인이죠. 그 다음에 야만인은 누구냐? 반대로 헬라문화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 교육을 받지 못했던 자들 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들 저 사람들이 못 누리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이것을 나 혼자 누리고 있다라는 그 빚진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송구한 마음이 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선교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은 다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고 결국 우리는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복음의 빚진자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자 의식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어떤 응답과 눈에 보이는 결과 앞에 교만할 수 없고 또 낭망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중심이 절대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나는 이런 개인화의 응답 속에 날마다 빚진자 의식을 갖고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문의 로마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했던 이유는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열망이 그 정도로 있었고 또 그들의 신앙의 유익과 안위를 위하여서 그리고 빚진자였기 때문에 그 소명의식 때문에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많은 우상문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더욱 복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지속으로 이 로마 문화권에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인물되고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 로마 현장을 가고자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52주를 통해서 매주 원색적인 복음을 복음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바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치질 때문에 우리가 속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받고 개인화의 응담을 누리는 복음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52주 강단 말씀 통해 복음을 마칠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복음에 나온 열정의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영적 자세는 또 세 가지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생명 살리는 중복의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세워가고 있는가?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은 살리는 자다. 결국은 세트를 갖추라는 거다. 참 이게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이 있어도 참 내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티는 더 잘 보이고 생명 살리는 중복의도보다는 일단 내가 먹고 사는 서로적인 기도에 밀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상대방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밟고 서야 되는 그런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정말 있으라고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만큼 남의 영증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으사으사 어떤 감정적인 차원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영적 자세를 통해서 복음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의해서 정말 중복의도 속에 어떻게든 그 상대방이 경고히 세워져서 또 다른 재생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상대방을 세워나가는 것 결국은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열정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오력으로 충많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광단 말씀 묵상 속에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보금의 열정의 보금 전도자의 응담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